세앤에 가득한 삶을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음식은 입장에서 왔어요 한 번만 먹혀본을 먹으러 왔어요 또 한 번만 먹은 게다가 마지막까지 먹은 게 아니라 이건 똑같은 맛 이거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우롱차? 아님? 보리차? 나도 그거 생각했다 여러분 눈 와요 눈이 오는 게 찍힐까 모르겠네 눈이 오는 게 눈이 오는 게 눈이 오는 게 눈을 감아 눈이 오는 게 들어가면 거울 섬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욕조가 없어요 근데 대중탕이 있어서 욕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열면 저는 동생 있고 침대 있고 쬐끔쑤 회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마침 숙소 근처에 마트가 있어서 이렇게 참치회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라면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웬만한 거 다 쓸어 가야겠다 나 자리에 안나오세요 두껍이 세상에 한 가지 두껍이 열리듯이 열리는구나 아쉽네 운 안 한 해 아쉽네 운 안 한 해 몇origine 명절 몇 명 눈